아, 새롭게 하늘을 주와 주신 능력으로 주와 주신 능력으로 주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와 주신 능력으로 주의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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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으로 황당 있게 아래라 아무리 험겨버든 지각에 뛰어난 황당 있게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너희 뭔가 생각을 죽이시리라 그래도 누가 두려움 속에 주 예수 아래가 바라라 내 힘을 영전히 알고 주 예수 아래가 바라라 죽음 앞에 걸리는 자여 주 예수 아래가 바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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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예수 아래가 바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영향을 이뤄놓으니 옷을 먹을까 옷을 마실까 못 볼 위하여 옷을 입을까 역도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가 역도하므로 쿠키를 하잖아 좋아할 수 있더냐 그러므로 내 일은 내 일을 염려하고 한 달 대놈은 그날 좋답니다 주 예수 아래가 바라라 주 예수 아래가 바라라 주 예수 아래가 바라라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래가 바라라 그로싱 널 웃는 것 말고 주 예수께 바라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래가 바라라 그로싱 널 웃는 것 말고 주 예수께 바라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래가 바라라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래가 바라라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래가 바라라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다 아래가 바라라 한글자막 by 한효정